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추세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토양오염 무료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산업단지, 공장지역 한 곳에서 납과 아연이, 다른 한 개 지점에선 니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격장 관련 시설 지역 한 곳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5개 지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외 115개 지점은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. 군구에선 토양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양정밀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준 초과 지역에는 정화보건 등의 행정명령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